날개를 가진 공룡 화석이 중국 북동부에서 발견됐습니다. 깃털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날지는 못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날개는 어떤 용도에 쓰였을까요?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쭉하고 납작한 두개골, 날카로운 이빨, 다리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팔, 중국 라우닝성에서 발견된 공룡 화석으로 1억 2,500만 전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쥐라기 공원으로 유명한 벨로키랍토르의 조상벌입니다.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이 공룡 화석은 팔과 몸통에 깃털로 보이는 흔적이 여럿 남아있습니다. 날개가 있는 공룡이라는 건데 이 공룡은 날지는 못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몸길이 1.6m로 현재까지 알려진 날개 달린 공룡으로는 가장 크지만 20kg에 달하는 몸무게 때문에 날개가 쉽지 않았을 것이란 추정입니다. 날지도 못하는 이 공룡의 날개는 어디에 쓰였을까? 연구팀은 이성을 유혹하거나 알을 품는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날개가 손가락 끝까지 온전히 깃털로만 덮여있다고 하면 그게 나는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쓰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 공룡 같은 경우는 손톱이나 손가락이 드러나 있고 그 뒷부분으로만 깃털이 있는 걸로 봐서 나는 용도로만 이것이 쓰이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공자기 깃털로 이성의 관심을 끌어내는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또 일부에서는 공룡이 뛰어내리거나 가파른 경사를 올라갈 때 날개를 보조용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